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은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 예방접종을 많이 하십니다. 2, 4, 6개월과 돌에는 접종할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때는 어떤 병원은 하루에 한꺼번에 다 맞추기도 하고요. 어떤 병원들은 한두 개씩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 접종하기도 합니다. 어떤 병원은 동시접종을 권장하는데 어떤 병원은 동시접종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방접종할 때 동시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방접종의 의학적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소아학계는 가장 최근 지침인 2018년 예방접종지침서에 여러가지 백신을 맞을 것이 있다면 같은 날 모두 접종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동시접종이 예방접종을 위한 병원 방문 횟수를 줄여 예방접종률을 높일 수 있고 적기에 접종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시접종이 권장된다고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소아학계에서는 동시접종을 권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인 CDC에서는 여러가지 백신을 맞추어야 할 경우는 하루에 다 접종하라고 말하고 있으며 따로 맞추기 위해서 연기하지 말라는 것을 슈드나시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기술할 정도로 동시접종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접종을 할 경우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이고 접종을 빼먹을 수 있지 않다는 장점과 더불어 동시접종을 할 경우 각각을 따로 맞추는 것과 비교해도 이상반응의 크기도 차이가 없고 따로는 맞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적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동시접종이 아이들에게도 더 낫다고 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따로 맞으나 동시접종 하나 열나고 보채는 것은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몇 개의 백신을 최대한 맞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미국 CDC는 하루에 몇 개월을 맞든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퍼 리미트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도 미국에 가서 접종한 우리나라 부모가 따로 맞추고 싶어서 미국 소아과 회사에게 따로 맞추려고 이야기했다가 한참 설명을 듣고 난 후에 동시접종을 했다고 할 정도로 동시접종은 접종하는 아이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접종 방법입니다. 여러 개의 백신을 접종할 것이 있는 경우는 하루에 맞출 수 있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맞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게 법으로 정해질 정도로 명확한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동시접종을 하지 않고 따로 접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접종하는 것이 더 좋다거나 따로 접종을 해야 한다거나 동시접종하면 안 된다는 말은 의학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꼭 알아두시고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따로 접종할 경우라면 몇 가지를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접종하는 백신은 같은 날 동시에 모두 접종할 수 있습니다. 만일 동시접종하지 않는 경우는 생백신과 생백신은 같이 맞을 수 있지만 따로 맞는 경우는 4주 이상 간격을 두고 접종을 해야 합니다. 4주 이상 간격을 둬야 합니다. 나머지 백신들, 다시 말하면 생백신과 사백신이나 사백신과 사백신 간의 간격은 특별히 띄어야 할 간격이 없습니다. 꼭 1주로 띄어야 한다. 이런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맞고 내일 맞는 것도 의학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생백신과 생백신을 같은 날 맞지 않고 띄어서 맞는 경우 만일 4주 이상의 간격을 두지 않고 접종한 경우는 다시 접종해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접종할 때 꼭 이거 하나는 알아주셔야 됩니다. 간혹 동시접종 후에 고혈이 난 경우 동시접종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동시접종 하나 따로 맞았으나 열 나는 확률은 마찬가지고 열이 더 높게 나는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일 따로 맞았으면 따로따로 두 번 열이 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동시접종을 하면 이상 반응을 하는 것도 도려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접종하게 되면 아픈 기억이 한 개 한 개 두 번이 남게 되지만 동시접종하게 되면 아픈 기억은 한 번만 남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덜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이들 접종할 때 가능하면 하루에 다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접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도울 때 접종하는 경우나 이때는 일본 뇌염을 1주에서 4주 간격을 두고 맞아야 되는 경우고요. 독감을 첫 해 맞는 경우는 두 번을 4주 이상 간격을 두고 접종하는데 이때는 이들 두 번 맞는 접종을 기준으로 해서 두 번에 나누어 접종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 접종을 한꺼번에 맞을 것인가 따로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접종이 정말 걱정이 된다면 부모가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동시접종이 드났다는 것을 한 번 더 염두에 두시고 가능하면 동시접종을 하는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아이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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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지 마이안습니다. 감사합니다.